국토교통부의 면허유지 결정이 내려진 진에어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진에어 주식은 전달 대비 14.29% 오른 2만4,800원에 거래됐고 결정 발표 직후 2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을 임원으로 불법 등재한 진에어에 대해 청문 절차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한 결과 항공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진에어가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만큼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 허가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